롱롱 롱롱 어 원스겐 싸워디카 좋은 아침입니다 물 한잔 먹고 오씨 뭐야 이거 오씨 시작의 느낌이 시원하니 좋은데 오늘은 마사지를 받는 날 얼굴 마사지 얼굴 마사지 나가볼 9189 오케이카 사와디카 태국하면 또 마사지의 천국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받으려는 마사지는 좀 독특합니다 얼굴 마사지인데 무한도전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제가 또 그런거 못참잖아요 미리 컨택을 해서 예약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설렙니다 근데 이게 말이 마사지지 얼굴은 막 조져버리더라고 얼굴이 작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얼굴이 진짜 작아지는지 혈색이 도는지 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아졌으면 좋겠다 아 한국으로 왔어? 예 카올리 어 트래픽은 어뤄지 4분 오 아 드디어 왔습니다 아줌마 벤츠 타고 다니네 여기서 벤츠 타고 다니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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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쩍 브라떼 가오리 타이카 봉투 유튜버 원서게 가 호쿵카 안녕하세요 침쿵캡리카 미아치 톱나 톱라이 진지 돈 락카 톱나 카호자 마 뭐냐 민지 톱나 라고 로꺼 자 톱라이 뿌왜 나카 어 참 퀘퍼라이 메카 와 칼루 자 홍라이 코리안 tv 무한도전 tv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וׄ키는 쇠라이 고고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마사지샵하고는 다른 그런 바이브 티비에서만 보던 그 아 아 여기요 톱나 톱라이 피당 피숙이 만태라이 babe 이게 낙낙 넙 낙 오 Cincinnati 작아졌어요? 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파 아아아아 목이 길어졌어요 어 어 달라 아 모르겠는데 한몰 된거 아니야 아아 아 정말 혼자 신난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좋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달려졌나요? 이기나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모기 모기 왜 달라졌지? 정도쯤 괜찮지? 낙낙 낙낙 농담이에요 나누고 여기 어디 눈물 쑥 너는 달라요? 내가 더 귀여워? 네 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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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끝났나? 아직 안 끝났나?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뭔가 좀 이렇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빠 속는 아니에요 아... 나의 배에 나타지우 래요 나타지우 래요 아... 고쿤카 아 이거 뭐 달라진 것 같아요? 아 이거 뭐 달라진 것 같아요? 아 뭐가 잘생겨진 것 같은데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볼가치가 있습니까? 볼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꿍! 여사님께 꼭 오세요 고쿤카 고쿤카 래요롬 미타 바이바이 눈물 닦은거 너무 스위트하시죠? 삼각 원니터쿤 마타 바이바이 바이바이 왜 자꾸 리타일이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래요던 탐 마 겨울 점이 타기 떠나 텔러 저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의 삶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재밌는데? 뭐? 아 이거 보라고? 네 신기하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유니크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다 눈썹이구나 루꺼워 아 이거 아 이거 다 티비에 나온 거랍니다 아 이거 다 티비에 나온 거랍니다 아 이거 다 티비에 나온 거랍니다 1 콘타 또는 1 라이깐 1 콘타 아 이거 다 티비에 나온 거랍니다 아 이거 다 티비에 나온 거랍니다 아 이거 다 티비에 나온 거랍니다 밸런타인데이 아 아 오늘 밸런타인데이거든요 어? 너가 다 티비에 나온 거랍니다 진질라 밸런타인데이 응 Can I give a hug?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친근하지니 뭐 오케이 땡큐 카아 이제 더이상 민폐되면 안되니까 가겠습니다 가 가 가 가 가 아 이렇게 저는 아 이제 마사지를 받고 아 너무 밸런타인데이에 이렇게 와서 또 너무 저렇게까지 스윗하고 친근하신 분인 줄 몰랐거든요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Again 사바디카 그냥 갈 수가 없지 밸런타인데이인데 저렇게 무료로 해주셨으니까 제가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바디카 얍 sina 고 nay 감사하게 잘 가겠습니다 좋았어 이거지 이게 바로 아 감사합니다 rive 감사합니다.